건강에 좋은 오메가3를 찾으신다구요? 내추럴 플러스 엔초비 오메가3 맥스 1150이에요. 왜 오메가3는 엔초비일까요? 체크포인트 1. 오메가3는 캡슐당 EPA와 DNA의 함량이 가장 중요한데요. 엔초비 오메가3 맥스 1150은 한 캡슐당 두 성분의 합이 1150mg이다. 들어있어요. 체크포인트 2. 식품의약안전처의 정밀검사를 받고 캐나다에서 직수입된 완제품으로 더 신뢰가 갑니다. 체크포인트 3. 먹이삿을 가장 아래에 있어 중금속 오염도가 낮은 엔초비, 즉 멸치를 사용했어요. 체크포인트 4. 한번 주문으로 엔초비 오메가3 맥스 1150이 무려 2박스. 180캡슐 총 6개월치 대용량이 들어있어서 온가족이 함께 먹어도 될 만큼 충분한 양이 들어있습니다. 엔초비 오메가3 맥스 1150은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중장년 및 노년층,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을 개선하고 싶은 직장인, 인스턴트 식사가 많은 청소년들이 먹으면 진짜 좋대요. 하루에 한번 엔초비 오메가3 맥스 1150 한 캡슐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. 오메가3는 엔초비, 구매는 홈앤쇼핑으로 함께하세요. 엔초비 오메가3 맥스 1150